무얼 라면 먹을 게 있잖아 오늘 먹어볼 건 해티에서 나온 신당동 장독대를 뛰쳐나온 떡볶이 총각의 맛있는 풀어보츠 이름도 길다 실제 이름은 뭐로 되어있을까요? 실제 품명이 뭐라고 되어있나? 품명은 따로 안 써있네요? 보통 품명이 써있어 되어있는데 설마 이게 이름이 다는 아니겠죠? 신당동 장독대를 뛰쳐나온 아니 원조 신당동 장독대를 뛰쳐나온 떡볶이 총각의 맛있는 프로포즈 아 이거 장난감 가게 된다 가게가서 아줌마 원조 신당동 장독대를 뛰쳐나온 떡볶이 총각의 맛있는 프로포즈 주세요 그럼 아줌마가 아 원조 신당동 장독대를 뛰쳐나온 떡볶이 총각의 맛있는 프로포즈 다 나갔다 어? 아줌마 원조 신당동 떡볶대를 뛰쳐나온 떡볶이 총각의 맛있는 프로포즈가 다 팔렸군요 안녕히 계세요 야 이거 뭐 김수완무도 아니고 너무한다 이름은 그냥 신당동 떡볶이라고 하겠죠 신당동 떡볶이는 아시다시피 떡볶이도 유명한데 신당 2동이죠 거기가 신당 2동으로 알고 있는데 신당 2동 가시면 거기 떡볶이 집이 쭉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장축체육관 있는 그 뒤쪽 장충동 족발집에서 조금 더 가시면 됩니다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가 좀 상당히 높네요 22g으로요 높고요 탄수화물, 남백질, 포화지방도 높고 나트륨은 적응당 맛은 달짝지근한 맛이라는 것 같고요 좀 빨갛게 돼있지만 이렇게 생기지는 않게 이렇게 생기겠다 했는데 66g은 345kcal 양에 비해서 칼로리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떡볶이 시즈닝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고 혜태제과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순창고추장으로 만든 진하고 깊은 맛이랬는데 과자가 무슨 진하고 깊은 맛이 있나요? 떡도만 알겠지요 어우 과자는 진짜 그 떡볶이 느낌? 그런 느낌 나네요 이게 대략 한 50여 개에 들은 것 같고요 이게 무슨 맛일까요? 느낌은 그 짱구 과자 같은 느낌인데 좀 빨갛고 기따랗고 돼있죠? 음 역시나 그 짱구의 바삭함 그걸 좀 길게 느낀 거고요 매운맛이 살짝 납니다 살짝 나는데 살짝만 나고 조금 살짝 해서 조금 더 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맵다는 생각은 살짝 나는 정도 그거고 전체적으로 다 내요 아까 보셨듯이 당류가 높고 나트륨이 약기 때문에 떡볶이는 그냥 색감 때문에 넣은 것 같고요 맵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자는 둘 중에 하나죠 맵거나 짜거나 아니 맵거나 달거나 그건데 짜거나 뭐 짤 수도 있고요 포티토칩 같은 경우는 단 쪽 과자고 그런 거 아닌 경우는 주로 이제 달게 만들고 감자칩 같은 경우는 좀 짜게 만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야 맛있죠 이것도 그냥 독특한 게 괜찮네요 근데 많이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가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 거야 과자 중에서 좀 자극적인 거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긴 사이즈인데 짱구랑 비슷한데 약간 매콤한 맛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맛은 짱구랑 비슷한 것 같고요 종종 자주는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가끔은 좀 자극적인 게 땡길 때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아직까지 우상으로 들을 때 잘하겠습니당